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브 우리 오늘 뮤직뱅크 막방이었는데 1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 언니가 멋지게 무대에서 말해줬잖아요 근데 또 소감을 말하고 싶은 멤버들이 분명 있을테니까 한번씩 해보도록 하죠 다이브 우리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상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다이브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와우 네 저희가 이렇게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도 1위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무대도 예쁘게 봐주셨네요 다이브 항상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이브 뮤직뱅크 막방까지 이렇게 1위 전달해줄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우리가 오늘 엔딩 때는 특별하게 큐피드로 변신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큐피드로 변신을 해봤는데 한 명이 좀 반대로 큐피드로 변신을 해봤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건 다 다이브를 위한 트로피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아직 남은 활동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이 다이브 저번주에 이번주도 뮤직뱅크에서 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이 감사합니다 다이브 안녕하세요 오늘도 원혁이가 직접 트로피를 전해줘서 맞아요 너무 뿌듯했어요 뭔가 초안을 이렇게 다닐 것 같아 맞다 초안? 맞아요 언니 제 컨셉이 새싹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잔디예요 잔디가 아니야 맞아요 재밌게 재밌게 이번 러브다이브 활동에서 진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파이브 맞아요 우리 내일 무대도 예쁘게 봐주시고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 운중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옷이 또 마음에 들거든요 맞아요 예뻐요 예뻐요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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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nterpreted 바이바이! 바이바이! I love dye